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줘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2, 3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조관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리고 술 먹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읍내를 운전을 하고 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한 질문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빠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미오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빠니스 안젤리쿠스 그런 카레라스가 피 빠니스 오미늄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릴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싼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천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걸음 또 우분 하다가 걸음 딱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3월달에 사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뭐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정말로 많이 피정을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모종 내는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에는 우리 학생들도 3천 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고 배추, 배추도 한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천 근 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대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 축하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걔 모으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걔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데 조카가 6시니까 걔네들 뭐 가게 안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야 무이자로 그럼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꼬주고 그냥 조금 돈 한 천만 원 주고 이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출애극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꼬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꼬주고 그냥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뽀 끊을 생각하는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잘된 꼰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뭐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먹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뭣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지예요 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100억을 아까워서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를 한 10년 동안 하니까 아유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딱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이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질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재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재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재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서 오는 분들이 수영도에 딱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코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코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린 수술하러 들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재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그렇지 않아요?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야 내가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도 강의를 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날 아침에 도착해가고 18일에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둥 살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 놈 새끼 죽을둥 살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묶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제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수술하고 나와서 건강해서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제관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여기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당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당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자리가 20개 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이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안 줄 수 있는 자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도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져?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든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가갖고 얼굴이 굳어있어 직원도 두 명이면 충분하던 걸 열 명 주려고 하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뼛국물 오리잖아요 뼛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우유 타 막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들 50평 사면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앞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요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냉장고도 2도 하던 걸 6도 하러 해야 돼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를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을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아이 성당 짓는다 했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하느님 집 짓는다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육심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신부님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아라면서 왜 욕심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은 70이에요 70 근데 우린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지 우린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린 안 내보내는 게 내 기본 목적이에요 젊은 애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세 달 실습 세 달 그걸 준다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연봉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처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거 어떤 명왕성이랑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그런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 1등 하는 애가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서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내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게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러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뚱 살 중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성장률이 7%면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너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면 3억이면 얼마냐면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을 선택할 거 아니야? 여기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 3억을 모아서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아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서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어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탁 그래갖고 내가 그때 강의 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서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 아니고요 그냥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 쓰리는 거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집 다 사둔 한국 사람들만 속 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물론 저축도 해긴 해야 되지만 돈 아껏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20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서 뭐가 되냐면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서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헤레는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가지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야 안 미워야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내라 병원비 내내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야 안 미워야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만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예요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딱 차를 열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음내를 운전하고 가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엥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신경이 거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시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 해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줘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그려 입고 다녀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지 않으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요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를 대줬냐 파마도 안 대줬냐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로 이루어 가는데 12년 동안 하열한 여자가 예수님을 딱 붙잡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어?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열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하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요 베드로 야구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요?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시민하고 어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요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또 저기 뭐야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 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야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나인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냐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천명 탁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딱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요 미쳐 미쳐 예수님이 개세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해자 그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셋만 오라고 그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사로니카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라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딱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에 상추 막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뽑아서 또 내 몰래 또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난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상대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야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질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백혈병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요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이 와갖고 카레라스는 이제 죽기를 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아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 나한테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민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치유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그런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민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 그러면 자존심 상에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주고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민고한테 마드리에 대해서 도민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요 올라갖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민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3대 테노 플라치도 도민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파바로티는 세상 떠났지만 나도 잠실 체육관에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바니스, 안젤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민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바니스, 안젤리, 구우스 그런 카레라스가 피, 바니스, 미, 늄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 딴 생각을 안 해요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 한 50대 신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서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에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우리 생태 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을 가르쳐 줄 거야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뭐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싸면 돼 벽돌 쌓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큰 포크레인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사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서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 줘라 옆에 사람들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 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그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느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쓰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우리는 예 할 건 예 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는 안 받았어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열 걸음 가려고 하면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서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린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건 강도지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남들을 탓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남들이 아닌 그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인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냉혹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를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줄이며 결국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남들의 이야기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사건들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변 상황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며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나만의 안정된 감정 상태를 찾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연연해 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대처할지에 집중하라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인내와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외부의 사건들은 오직 마음가짐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처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대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임으로 남의 말에 크게 상처받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리한 변명일 뿐이다 결국 고통은 나의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 따라올 것이다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다 불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러한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불행은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행을 낳는 원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익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집착할수록 스스로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슬픔과 고통에 시달린다 치유와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음의 통제력이 없다면 결국 불행한 삶을 경험한다 진정한 힘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일상에 좋고 나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들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음의 선택에 따라 더 나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행복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승리자는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는 자이다 마음 속의 불안, 두려움, 열등감 등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자는 어려움을 겪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나의 마음을 통제하라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마음의 통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배하고 성장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마음을 조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 세상의 보물이 아닌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보석이다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이를 체험하면 외부의 요소가 어떤 태풍을 일으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된다 이 내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렇게 되면 외부의 시선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의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의 평가는 그들의 시각과 가치관에 기반한 것일 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난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들의 비난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그 비난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감정은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감정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인관계와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도 바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인식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과 감정을 보이는 것은 각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통과 불만이 가중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 점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마음속의 평화는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들의 행동이나 의견 혹은 주변 환경이 불안하거나 도전적일지라도 마음속의 평화를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마음속의 평화는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나의 자유와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행동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독립적인 정신을 키워야 한다 자유와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강인한 마음으로 삶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현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투영된다 이를 인지하면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는 힘이 생긴다 내 마음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의 색깔을 바꿔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결국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마주하자 나의 삶의 만족감은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삶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에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불안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각자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외부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과 내재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외부 요인이나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면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자신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릴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쌓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천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3월달 되면 걸음 또 우분 하다가 걸음 딱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3월달에 사수는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정말로 많이 피정을 와요 그러면 3월달에 모종 내는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에는 우리 학생들도 3천 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고 배추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천 근 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대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 축하해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걔 모으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50만원 100만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걔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데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가게 안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야 무이자로 그럼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꼬주고 그냥 조금 돈 한 천만원 주고 이자는 2천만원 3천만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출애극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꼬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꼬주고 그냥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뽀 끊을 생각하는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잘된 꼰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먹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지예요 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100억을 고등으로 아까워서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말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아유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딱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이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질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서 오는 분들이 수영도에 딱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코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코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린 수술하러 들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제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그렇지 않아요?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야 내가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도 강의를 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아침에 도착해 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 놈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묻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제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수술하고 나와서 건강해서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지금 사제관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여기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 밖에 안 돼 근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이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안 줄 수 있는 자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든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가갖고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거 10명 주려고 하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뼛국물 오리자날 뼛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우유 타 막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앞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요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냉장고도 투도 하던 거 식스도 하러 해야 돼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를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요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을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성당 짓는다 했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하느님 집 짓는다 했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만으로 와서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신부님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아라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이 70이에요 70 그런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지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내 기본 목적이에요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세 달 실습 세 달 그걸 준다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처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어떤 명왕성이랑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그런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 1등 하는 애가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서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내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두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두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일해라 일해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러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뚱 살 중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너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 300만 원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 3억을 모아서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아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예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까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날 받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날 또 그래갖고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서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 아니고요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린 거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집 다 사둔 한국 사람들만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물론 저축도 해긴 해야 되지만 돈 아껴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202억을 준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게 뭐야? 탁 이놈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서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서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워 죽겠으면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헤레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가지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내라 병원비 내내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 미워야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 우리가 마음만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리고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음내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웽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신경이 거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요 삐죽한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시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 해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줘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그려 입고 다녀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지 않으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요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를 대줬냐? 파마도 안 대줬냐?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열한 여자가 예수님을 딱 붙잡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어?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열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거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요?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시무님하고 어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시무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요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저기 뭐야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 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야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나인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쩌고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냐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천명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미쳐 예수님이 개세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거보, 요한만 셋만 오라고 그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사로니카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라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딱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에 상추 막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은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난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는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너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상대 나의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야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질르는 불이라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드 도민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요 백혈병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드 도민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드 도민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민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민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민고가 공연 갈 때 그래요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에 가가지고 그냥 카레라스는 이제 죽길 보지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가지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는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민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치유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민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 그러면 자존심 상에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예요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민고한테 마드리에 대해서 도민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요 올라갖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민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3대 테노 플라치도 도민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파바로티는 세상 떠났지만 나도 잠실체육관에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바니스 안젤리코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민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바니스 안젤리코스 그런 카레라스가 피 바니스 오미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몰라 그럼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요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 한 50대 신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서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에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기술 가르쳐 줄 거야 진짜로 조족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쌓으면 돼 벽돌 쌓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그런데 그 벽돌도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그런데 이번에 큰 포크레인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그런데 그 개미산의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사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 줘라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 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느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쓰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우리는 예 할 건 예 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저는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는 안 받았어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열 걸음 가려고 하면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서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린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남들을 탓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남들이 아닌 그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인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냉혹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를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줄이며 결국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남들의 이야기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사건들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변 상황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며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나만의 안정된 감정 상태를 찾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연연해 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대처할지에 집중하라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인내와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외부의 사건들은 오직 마음가짐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처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대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임으로 남의 말에 크게 상처받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리한 변명일 뿐이다 결국 고통은 나의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 따라올 것이다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다 불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러한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불행은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행을 낳는 원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익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집착할수록 스스로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슬픔과 고통에 시달린다 치유와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음의 통제력이 없다면 결국 불행한 삶을 경험한다 진정한 힘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일상에 좋고 나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들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음의 선택에 따라 더 나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행복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승리자는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는 자이다 마음 속의 불안, 두려움, 열등감 등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자는 어려움을 겪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나의 마음을 통제하라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마음의 통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배하고 성장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마음을 조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 세상의 보물이 아닌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보석이다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이를 체험하면 외부의 요소가 어떤 태풍을 일으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된다 이 내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렇게 되면 외부의 시선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의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의 평가는 그들의 시각과 가치관에 기반한 것일 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난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들의 비난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그 비난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감정은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감정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인관계와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도 바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인식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과 감정을 보이는 것은 각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통과 불만이 가중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 점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마음속의 평화는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들의 행동이나 의견 혹은 주변 환경이 불안하거나 도전적일지라도 마음속의 평화를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마음속의 평화는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나의 자유와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행동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독립적인 정신을 키워야 한다 자유와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강인한 마음으로 삶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현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투영된다 이를 인지하면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는 힘이 생긴다 내 마음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의 색깔을 바꿔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결국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마주하자 나의 삶의 만족감은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삶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에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불안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각자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외부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과 내재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외부 요인이나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변화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면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자신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な'